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오전 활기찬 한주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조촉을 하고 실물구마를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6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이번주는 실적과 FOMC 회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애플 문제가 조금 있네요 보시구요 중국 수입액 중 한국 비중이 6.3% 이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안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수출이 안되고 있고 코스피가 못가는 이유도 합니다 잘 판단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뉴욕 증시는 파월의 수위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구요 대형주 실적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홍해 사태도 지금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구요 FOMC 회의 주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이 또 돈을 푼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상황은 코인 상황은 지금 내려가는 쪽으로 유동성 확대와 축소 반등 하락 그래서 킬러 C RSI를 잘 보시구요 앞으로 이제 몇 달 내로 이게 50미터로 내려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는 걸로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죠 네 지금 1월 12일 이후로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농관이죠 잘 보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채권 시장입니다 똑같죠 유동성 확대와 축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 시장 똑같습니다 유동성이 들어가고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주식 시장만 조금 껄덕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나머지 시장들은 다 코인 부동산 채권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구요 지금 주식 시장만 조금 이렇게 살짝 반등이 좀 센 정도인데 이거는 조만간 수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월드스톡 주식에서 보시면 하락 반등 했는데 반등이 좀 센 편이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팬데믹 저점까지 잘 보시고 RSI 59죠 좀 쎕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우 트랜스포 다우 운송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강력하게 내려온다 라면 운송이 안 좋다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박스권 제가 요거 리튬 배터리 테크 ETF를 말씀을 드릴 때 2021 2022년 2021년 요경에 이제 끝났다 세력들의 농간이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완전히 빠그러졌죠 183달러 아직도 테슬라 같고 만지작 만지작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RSI 35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팬데믹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코프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RSI 50이 조만간 50미터로 내려가는 큰 흐름 결국엔 팬데믹 때의 저점 아니면 2020년도에 여기 횡보했던 저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10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도 부동산이죠 이거는 나무에 대한 거죠 주택 근데 이것도 시장의 영향을 봤습니다 유동성의 영향 그래서 결국엔 A바 B바 그래서 킬러 C가 작동이 되는 걸로 반등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VNQ 자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인데 리치입니다 결국엔 이때를 따라가는 2008년 서브프라임 그래서 큰 거 한 방 남았는데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촉발이 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질 거예요 지금 연준이 뭔가 지금 보면서 재고 있는데 RSI 48 약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은 상당히 안 좋다 주식시장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약하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변동성인데 상승하고 지금 조종을 준 거지 근본적인 하락이 아니다 변동성이 근데 변동성이 위로 확대가 되면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다시 꺾였죠 98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의 저점인 얼마? 93까지 이제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고요 이 정도면은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국가적인 리스크입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죠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거의 디폴트 지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영국이 디폴트 된다 전 세계에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지금 RSI 40이죠 안 좋습니다 그럼 영국만 그러냐 독일도 그렇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RSI 30기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엄청난 폭락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작년 저점인 128을 아마 이탈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내서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국채를 발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그리고 팔기도 많이 팔고 그래서 가격의 폭락이 어디로부터 채권으로부터 오면 금융재정위기 반드시 올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쪽발이들도 지금 엄청난 위험에 있죠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2019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폭락하는 중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 보기 전에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 앞으로 미국에서 수은시장 공급 물량이 2024년 지금 여기 보면 단기는 작년에 단기 위주로 엄청나게 발행을 했어요 왜냐 돈은 당장 써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소진다는 단기물 위주로 엄청난 발행이 있었습니다 3조 달러 엄청나죠 그런데 장기물이 좀 적었죠 중장기 채권이 1조 달러 그래서 작년만 4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장기 물량이 늘어납니다 두 배 가까이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물량을 좀 줄이면서 그러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 올해도 좀 늘어난 양을 보면 이건 4조 천억이죠 그 다음에 얘는 4조 한 3천억 4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발행이 늘리고 있는데 그만큼 빚을 더 낸다는 얘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물이 늘어나요 그러면 많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국채 가격에 충격을 주면 올해 당연히 작년 저점 106을 붕괴할 겁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RSI 40인데 상당히 안 좋은 시장이죠 안 좋은 시그널이 올 겁니다 이거를 잘 보시라고 이거를 결국엔 뭐냐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년물도 마찬가지 꺾이고 있죠 장기물 위주로 발행이 늘어나면 수요보다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금융위기급에 어떤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채권시장이 문제가 됩니다 자 채권시장은 국채시장에 연동해서 지금 하아엘드 정크폰드가 이렇게 살짝 반등을 줬지만 더 이상 못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국채 물량이 늘어나서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면 채권시장도 폭락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죠 파산과 실업률입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 때 캘리포니아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파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실업률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국채 발량을 더 늘리겠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번 FOMC 회의 때 여기 보시면 회의 때 금리인하 힌트를 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축에 대한 사인입니다 긴축 그래서 지금 현재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잠시만 제가 긴축에 대한 그래서 30일과 31일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죠 국채 발작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래서 긴축에 대한 사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금리를 내리려면 지금 5월이나 뭐 얘기들 많죠 금리를 내리려면 긴축 사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죠 보시면 그래서 총 자산이 지금 멈추고 있어요 1월 24일날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자산 축소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17일과 17일과 24일 양일간에 자산이 살짝 더 늘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연준이 지금 긴축 사인을 보낼 것이다 왜 문제가 뭔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긴축을 하면 큰일 날 일이 생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문제가 이거죠 이거 RRP RRP가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고요 이 위급한 상황이 지금 연준이 보기에 어 이거 지금 대단하구나 그래서 결국엔 뭐로 간다 네 긴축 사인을 보내면서 자 어떻게 되죠 네 총 자산 줄이는 거를 국채를 파는 거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자 얘네들이 발행 물량과 그 다음에 긴축을 중단하는 그래서 뭔가 위기가 오지 오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볼 때 국채 가격으로 봅니다 가격 그래서 결국엔 국채 가격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달러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원하는 아니에요 수출이 안 되고 환율이 높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채의 상황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특히 유럽 잘 보시고요 어우러져서 어떻게 된다 자산시장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시장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보세요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아주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엔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널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하나에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열심히 참고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잘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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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